전국 김지영 그리기 자랑 김지영 그리기 자랑 김지영입니다 아니 너무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올해는 다 소개시켜주려고 옛날에는 검열 및 귀가 멍멍해서 검열 및 심사를 좀 했어 우리 조교랑 유진이랑 안되겠어 그냥 다 보여줄게 너무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캐스트 댓글에 정 김장 언제 나오나요 자꾸 이러는 거 있고 저도 처음 봅니다 알겠죠? 나도 이제 검열 안 해 못하겠어 나도 지금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같이 보고 즐기자 근데 슬라이드를 내가 딱 봤더니 60개 이 60개를 다 보는 건 좀 오바임 그냥 끊어서 몇 개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 되는 만큼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촬영 거의 막바지이고 좀 있으면 현장 수업까지 해야 돼 배도 너무 고프고 같이 그냥 가볍게 웃어보자 일단 가보자 야 이 새끼 보소 이게 검열을 해야겠네 이거 야 다리 올린 거 보소 이거 야 진짜로 나는 진짜 이렇게 생겼니? 진짜 이렇게 생겼니 내가? 그래 저 개 충격적이네 진짜 시작부터 고맙다 고마운 건 모르겠고 하여튼 야 이거 뭐야 이게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보자 탈모버전 지영쌤 사랑이요 우리 가족엔 탈모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V단어 꼭 수강하세요 네 V단어는 옷도 지금 똑같네 By the goat greatest of all time 부시 대통령 얘기한 거구나 이빨 시간을 달려서 내 썰들을 다 이렇게 짧게 짧게 적어놨네요 김지영 뭐해 야 마귀 아 마귀 그래요 재채기 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정성이 좀 있네요 근데 요 그림은 예전에 내가 본 거 같은데 너 한번 다시 한 거니고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아이씨 아이씨 자 이제 자 어 야 이거 뭐야 Why get you 어 요즘 맨날 입고 다니는 옷이 색깔만 다르죠 똑같으니까 똑같네 맨날 어 이거 뭐야 Whenever possible We should take measures to 뭐 뭐 뭐지 이거 읽어야 되는 거니 혹시 The pattern we carry on in our like what's many written for 이거 안 읽어도 될 거 같은데 뭐야 이거 His face is so underrated 근데 야 미안한데 His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소유격 HIS로 써야지 에이 에이 왜 그래야 돼 어 이거 뭐야 Kais 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Admit it his face is so underrated 어 그래 어 좀 저평가 됐지 그래 저평가 됐지 내 얼굴이 This stop is 대치 대치 아 This stop is 대치 대치 The door is on your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 둘째 혹시 이거 어 아 어 모르겠네 난 모르겠다 혹시 대치로 쓰일 친군가 어 그래요 알튼 고맙습니다 그림 너무 멋있네요 근데 너무 멋있네요 이건 근데 뭐예요 아 아 각주 김지영이 턱 야 너 되게 복잡하다 하하 그래요 어 그래요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오 오똑한 콧날 스타일 멋있다 야 너무 땡큐 아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다음 가겠습니다 아 우와 잠깐만 근데 너 너 이거 지금 지구과학이지 판 진북방향 너 왜 너네 왜 자꾸 다른 과목하는 책에다가 얼굴을 그리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맛박에 이게 왜 이게 뭐니 나 이맛박에 이런거 없는데 나같은데 나같은데 아닌 느낌이다 오케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른사람 그린거 아니니 너 혹시 비슷하네요 어머 귀여워 어 그래 이거 남의 단어장인가 내꺼인가 아 어 V단어 화이팅이네 V단어 내꺼 어 귀여워 고마워요 네 씨 하하하하 저 지금 진짜 처음봐요 야 야 이 글 어머나 정말 진짜 고맙다 야 고마워 아 이거 진짜 전시회 한번 열어 회사가 좀 이런것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너랑 너 지금 똑같지 같은 앤데 어 모이칸 옛날 머리에서 이제 이 시대는 끝났어 옛날 영상을 지워야겠어 이제는 되게 괜찮잖아요 계속 와 어 어 맞아요 V단어에 제가 스틸 워터 여러분들 스틸 워터 여전히 물이다 이러면 안된다라는거 어 근데 어머 너무 어 그래요 스틸 워터 스틸 워터는 일반 그 이런걸 스틸 워터라 그래요 스틸 워터 스틸은 고정된 정지된 이미지 어 어우 너무 잘 그렸다 근데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병이 나 그대로 그린거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치 내가 이처럼 생겼니 그래요 고마워요 베레모 지형 T 베레모는 제가 카투사 있었을 때 빼고는 안 써봤는데 I assumed you always be there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자꾸 수학 수학이 아니고 이거 화학이니 아 왜 남의 과목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일진 지형 18세 18살 야 500원 있냐 다음은 기업 로고 그리기 좀 그래서 요걸로 했어요 아 그 정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님 어 요즘에 아주 제가 뭐 노래 부르면 자꾸 잘리고 어 저 사건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애들도 이제 눈치가 좀 빠르네 이런게 이제 그 여름만 되면 계시는 그런 음 쉿 들 하하 그런 느낌을 얘기했네 일진이라 했으니까 아이고 똑같은 애네 어 난 진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진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이 아광 반바지 여기 이제 문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우 이거 쫄 그 유튜브에 그 흉내시는 분들도 있더만 그 뭐 이런 형님도 있더만 야 이것도 나갔고 요것도 나갔네 뭘 그린거야 이거 사이에 아 이거 열쇠네 우와 이거 뭔가 상징적 의미 같은데 이거 번호키 열쇠잖아 이렇게 옛날 그래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그림 실력 대단하시네요 왜 남의 과목이 하는지 네 넘어갈게요 그림도 네 넘어갈게요 와 야 진짜 대박 근데 남의 과목이 좀 하지마라고 좀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필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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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형 대박이다 너 진짜로 어머나 어머나 야 압도적이다 이거 진짜 와 네 오와 이건 진짜 인정 아 너무 난 이런거 보면 진짜 막 감동 먹는다니까 약간 진짜 감동이야 이런거는 어쩜 이런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또 하시나 너무 고마워 애들아 진짜 맘같아서는 찾아가서 만나고 싶을 정도야 이게 이게 뭔 너 왜 이러고 있는거야 왜 엎드려 있는거야 내가 여자면 이렇게 된다는거니 이거 이거야 아이씨 뭐 에라이씨 난 여자로 태어나면 진짜 큰일날상이야 홍진경 닮았잖아요 아까 자 그럼 왜 이렇게 자기 맘대로 넘어가자 그래요 에에 참 진짜 내가 이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니 이정도는 아니야 기회다 땡큐 이거 이게 뭐야 포켓몬 이 글씨 이게 지금 중학생이네 혹시도 약간 이 느낌이 중학생 느낌인데 수험생의 영어 1등급을 선명해준 전부 미국 대통령이 긴장하고 어 최근에 제 현장에서의 썰의 일부분이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유튜브에 쇼츠 하나로 올라갔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네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얘기한거구나 그래요 근데 별 네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비크티니가 뭔지 몰라서 크으 이분은 이거 현장 친구 같은데 비율이 좋다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뭐 얼굴은 뭐 잘생겼다고 말은 안하지만 비율은 뭐 네 그래요 야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런 아저씨가 될 것 같기도 해 최대한 거부할거야 나이 먹는거 그래요 응 내 교재인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이 귀여워 아 저런거 좀 배지같은거 굿즈 하나 만들면 귀엽겠다 야 야 야 이건 약간 그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네 전혀 나랑 관련이 없잖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털이 많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모한 놈이라고 무모한 놈이라고 전혀 나랑 관리 근데 왜 털이 다 일로 내려간거니 여기 어디갔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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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잘 그렸다 전혀 상관없지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몇개만 더 하고 끝내자 너무 많아 정김대꺼 어어어 그래그래 근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네 고마워 고마워 야 한 페이지를 다 차지했어 땡큐 땡큐 이건 작년에 제 브이모의고사 브이모의고사 시즌1 그 놀이터 캐스트 영상 찍었을 때구나 그래요 첫사랑 노래 발매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발매하지 저 사랑을 제발 잊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잖아 이런건가 이거 진짜 하나 만들어볼까 회사님 뭐 좀 도와주세요 음원 하나 내게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나 진짜 각잡고 하면은 정말 그 강사 동료 몇몇분들 제가 친한 분들 중에서 제가 제대로 노래하는 것을 본 분들이 몇 손가락 안에 되는데 음 아무튼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유튜브를 열어야 되나 그래요 저의 턱의 각도를 구하시오가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고 어 삼모호의 유형독해 이문화 나들렘입니다 하태 화이팅 어 그래요 하태 화이팅 하태 화이팅 하태 하태 네 화이팅 마지막 하나 좀 제대로 된 것만 보고 이제 잠깐 멈춥시다 시간이 너무 지나간다 음 그래요 이세계 김지영어 프로페어 고려가 저기요 고려대학교에는요 교육학과가 없고요 사범대학교가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였고 연세대학교는 사범대학이 없고요 아 가만있어 고대교육학과 있다 있나 모르겠어 저 어렸을때는 고대교육학과 있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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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범대도 있고 고대교육학과도 있어 저 근데 고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전 연대교육학과입니다 뭐야 너는 163위 아담한 키 120회란 몸무게로 인한 공익판정 삼시세끼 오이가드 김 넌 도대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쓴거니 갑시다 음 그래 프로필 사진 그거구나 락웻비 오 수학 모의고사 백 백지가 아니면 수학 모의고사 백지 맞네 너 지금 이거 롤트 찢은거니 하여튼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 김지영이었습니다 도대체 오 오 오 오 오 오 오